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날 공병호tv는 대구 광역시 3구 대선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이 사전투표에서만 모두 13만 9798표를 절도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69만 8986표의 10%에 해당하는 6만 9899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또 다른 10%인 6만 9899표를 윤석열 후보에게서 빼앗는 전산조작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빼앗긴 13만 9798표는 3구 대선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수 총수 326만표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전남 광주광역시를 분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의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그리고 광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는 광주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나오고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추정치인 실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구 대선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44만 1794표 그리고 12만 6883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옆에 검정색이 바로 58만 6357표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입니다. 이 58만 6357의 10%에 해당하는 55만 8636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하고 그리고 똑같은 수만큼 윤석열 후보에게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사전투표 조작투표 수는 이번에 맨 끝자락에 있는 11만 7272표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 결과로 발표한 것은 50만 684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6만 8571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75.49%의 득표율에서 85.39%로 늘어났습니다. 10%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1.70%에서 10%가 빼져서 11.69%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의외로 일본의 윤석열 후보가 선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는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21.70%로 역대 최다 득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습니다만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득표수를 추정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21.70%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선거후별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는가를 득표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광역시는 5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첫째 분이 선거구가 있고 다음이 실제 득표율 추정치가 있고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21.70%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입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23.67%입니다.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기 전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것으로 추정치를 구해보게 되면 대개 2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전남은 물론이고 전북은 물론이고 전남 광주광역시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10%를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발표 득표율입니다. 실제 득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12.7%를 득표했고 호남의 벽은 높았지만 박근혜 기록을 깼다. 이것이 선거가 끝나자 조선일보가 헤드로 뽑은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광주에서 12.7%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7.76% 얻었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전남에서 선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남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총 득표율 기준으로 당일 투표가에 다 합치게 되면 11.44%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10%보다 앞섰습니다. 전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총 득표율 기준으로 14.42%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전북의 13.2%보다 높습니다. 조작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무려 18.58%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서는 21.70%를 광주광역시에서 얻었고 총 득표율 기준 당일 투표를 포함한 것을 기둔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18.58%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작 수치가 적용이 돼 가지고 이 수치가 12.63%로 줄어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라도 지방에서 굉장히 선전한 선거였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약 12만 표 정확하게는 11만 7272표를 광주광역시에서 조작된 그런 절도당한 그런 표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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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